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북한이 대선 이후 처음으로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발사체는 최근 두 차례 ICBM 성능시험 발사가 이뤄졌던 평양 순환에서 발사됐습니다.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선거관리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아들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키우에 35시간 통행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러시아는 105년 만에 채무 불이행, 디폴트 선언이 임박했습니다. 할인 등 16개 업체가 12년 동안 서로 짜고 닭고기 값을 올려오다가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과징금 1,70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처음으로 40만 명대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코로나를 1급 감염병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합니다.